자막제공자 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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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뵐 수 있으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모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시간을 맞춰서 오셔서 또 오늘 아침에 기별이 무엇일까 경청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감수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그걸 더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기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그런 것에 다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기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제거래기로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자석에 앉아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롱이 온다든가 그래서 일어서서 뒤에 가서 잠시 서 있는다든가 그런 건 괜찮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몇 분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냥 식당으로 달려가실 것이 아니라 제가 자리에 머물면서 오늘 아침에 들은 이 기별이 내 생애에 또 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보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애에 우리 건강에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음악이 연주가 될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기별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름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표 속에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스케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걸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천명님과 연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각자가 다 천명님과 만나고 교화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끝나는 열한시 반 이후부터 여러분과 만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후에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명장님과 몇 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5분 안에 5분 안에 천명장님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를 다 정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맞춰서 여기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천명장님 저 안에 계실 테니까 계속해서 맞춰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약간 변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아침에 하는 영적 친절 시간이 없습니다. 11시 45분 부터 있는 시간은 면밀함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성경 공부 시간도 이번 주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눈치채는 생활이 생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30분 정도입니다. 아쨍 프무원이 인도해 줄 겁니다. 3시 45분입니다. 아쨍 프무원이 인도해 줄 겁니다. 아쨍 프무원이 인도해 줄 겁니다. 면 남이 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껌 라페인은 나무 숲 밑에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쨍 프무원이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한 모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죄에 대한 지식을 취하면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최원장님을 통해서 기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노트에 잘 받아서 적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기별이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이 치료되는 원리도 암이 치료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문제는 몸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몸을 돕는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참사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강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잠을 자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동시 통역기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어로 전달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슴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몸이 반응하여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은 회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수양원에 심장협심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아주 평생 동안 불교 신앙을 열심히 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늘 며느리와 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그 어머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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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자신과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굉장히 구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너 예수가 가르쳐줬냐 이렇게 구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하는 모든 실수는 전부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집에 방문하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열심히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에도 신을 다 모셔놓고 빌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70 정도 된 분입니다. 아주 몸이 뚱뚱하고 키가 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휘어잡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많이 많이 강요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심정협심증이 있었어요.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갔다 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혈관을 자르고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또 막히면 가서 또 시술하고 혈관이 막히면 시술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와서 병원에 입원을 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입원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우니 보호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24시간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 의사는 3일을 넘기기는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더 권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만 아들 말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는 절대로 듣지 않던 어머니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예,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 회복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저희 수양원에 왔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딸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호자로 온 딸도 당뇨합병장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당뇨병도 잘 낳을 거니까 잘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와 자기 누나를 모셔다 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와 자기 누나를 모셔다 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을 잤습니다. 뒷날 아침에 아침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베델의 교회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큰 마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마루에 가득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안에 방문도 열어놓고 방안에서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방에 잠을 잤던 어떤 환자 한 분이 저에게 달려와서 얘기했습니다. 어제 들어온 그 할머니가 집에 가겠다고 가방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서 그 방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른 가방을 다 챙기고 할머니가 일어나 앉아계셨습니다. 그 방에 가방을 다 챙기고 할머니가 일어나 앉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가방 챙기세요? 아, 나 우리 집에 갈란다, 그랬어요. 왜요? 병도 낫지 않았는데요? 아, 여기 오니까 병 버치는 약도 주지도 않고 예수만 믿어라 하네,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가 언제 예수 믿어라 했나요? 누군가 노래 부르고 모여서 하는 게 예수 믿어라는 거 아니냐? 그러죠. 할머니, 병이 치료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할머니, 병이 치료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앓고 있는 이런 병 같은 병 고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 병이 치료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치료법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을 치료하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몸을 치료됩니다. 할머니, 낳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나 절대로 예수는 안 믿는다. 절대로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방에서 나와서 바로 보고 앉아야 하는데 이분은 저를 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벽 저쪽을 보고 덩어리를 보여주고 앉았습니다. 저하고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돌아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 코너에 반쪽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한 대 이상 가만히 이렇게 돌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병이 어떻게 났는지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기 먹고 폭식하고 잘못 먹은 노폐물들이 혈관에 끼어서 혈관 벽이 막혔다. 그분이 주로 먹고 사는 음식은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조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먹어서 살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잘 흐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피가 흐르면서 혈관을 막아서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막혀있는 혈관을 잘라서 열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자체에서 막힌 걸 뚫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이고 혈압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이 바꿔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치료법을 사용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피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고기 많이 먹어서 피가 끈적끈적 엉켜있던 피들을 다 걸러내서 피를 묽고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에 달라붙는 기름기들은 혈관 벽에서 이걸 다 밀어내서 막힌 걸 뚫어줍니다. 이런 자연 생체 작용이 일어나려면 금식을 하고 물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병을 만들어준 모든 식생활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물을 먹고 몸을 휴식시켜주면 피를 다 걸러주고 혈관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성 질환이 다시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질환은 다 회복되게 되어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막혔던지 또 뇌경색, 뇌출혈로 중풍이 왔던지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쭈그러들어서 심근경색이나 심장협순증이 왔던지 그리고 순환 장애로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되는 여러가지 증상들은 다 회복합니다. 지난 2월달에 우리가 방콕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꾸 힘이 없고 어지러워서 자꾸 음식을 먹었는데도 계속 어지럽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지러우면 영양이 부족해서 어지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부터 모든 목사님들에게 금식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세미나 첫 시간부터 모든 분들에게 제가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나는 먹어도 어지러운데 배가 고파서 더 어지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금식을 하고 식사 조절을 했는데 어지러움증이 싹 없어졌다는 거죠. 순환기가 막히면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오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순환기가 막혔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당뇨합병증도 전부 모세혈관들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합병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자유로운 순환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일단은 우리가 깨끗한 피를 원활하게 순환을 시켜줘야 자연치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또 혈관 속에 들어있는 피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이 청소는 어떤 약물이나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청소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 작용에 의한 청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활을 다 놓고 검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재생하고 복구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식을 할 때에 막혀있는 혈관이 열립니다 하는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계속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오래 돌아보더라고요. 약 15분이 지났고 할머니가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앉으면 목이 안 아플 텐데 강의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고 나니까 나도 검식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검식하시라고 했잖아요. 아, 그런데 나는 안 굶고 싶었다. 다시한번요. 나는 굶지 않고 싶었다. 약을 줘야지 무슨 밥을 먹이고 병치료를 해야지 굶여놓고 치료하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잘 먹어야 병이 낫지 무슨 굶여놓고 병을 고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굶어야겠다. 그리고 그날로 물만 먹는 검식을 했습니다. 피가 아주 묽어집니다. 어제 들어오셔서 오늘 검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피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혈관 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자꾸 태워내야 합니다. 지금 베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런데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 곳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3일째 되니까 제 앞에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부터 걸음을 걸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델 수양원이 약간 언덕진 경사된 땅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산으로도 가지 못하고 마당 앞에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혈관들이 막혔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빨라지면 혈액순환이 안되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평지를 걸을 때에도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길에도 걷기 시작하고 가슴의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의사는 3일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는 3일째 되니까 몸이 좋아지네. 이 사람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네요. 이 부처와는 다른 신이네요. 이것은 제가 부타의 자신의 부타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예배 자리에 바로 앉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바로 앉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제 앞에 바로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건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다, 맞다, 그리고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아멘하면 자기는 나마아미타불 그랬어요. 그런데 나마아미타불 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아멘하는데 자기는 다른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니 나중에 나마아미타불이 그쳤어요. 그리고 고개만 끄다 끄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뚱뚱했기 때문에 계속 금식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니까 산에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당뇨병이 한 30년 되어서 경장한 합병증이 왔대요. 그리고 약을 많이 많이 한 주먹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다 끊고 딸도 과일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금식하는 동안 딸은 과일식을 했고요. 일주일 후에 모녀는 이제 회복식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한 일주일 동안 회복식을 하는 동안에 이 할머니는 산을 쫓아다녀도 전혀 가슴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뇨합병증으로 앓고 있던 이 딸도 약을 다 끊었는데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놀라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내가 평생 동안 섬기던 우리 부처는 내가 병났을 때 안 찾아오던데 정말 나는 충성스럽게 내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3일 만에 죽는다 해도 내가 믿는 신은 찾아오지 않았다. 병원의 의사가 3일 만에 죽는다 해도 내가 믿는 신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는 내가 죽게 되니까 찾아왔어.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며느리 구박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미워 안 하고 병을 고쳐주시네. 그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렸어. 나도 그냥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 집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내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방에 저거 다 모셔놓은 거, 저거 좀 저거 뜯어서 불태우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모셔놓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뜯어서 불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교직, 재직들이 다 그날 오후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침례를 받았고요. 그 딸과 딸의 아이들도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거의 1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더 늙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을 세 마디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 순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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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세 번을 부르더래요. 그분이 잠들었고, 가족들은 제림의 아침에 어머니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나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옛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죄 많이 짓고 핍박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괜찮아. 나에게 오게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제발 오게만 하면 내가 고쳐줄게.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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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